일단 다 건너뛰고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초록대운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엄청 오래된 빈집이거든요. 하루는 조카랑 슈퍼 갔다가 지나치는데 그 집에서 행색이 완전 진짜 누가 봐도 노숙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집에서 나오는데 말 걸기도 무섭고 해서 후다닥 지나쳤어요. 그 집 지나갈 때마다 인기척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날도 추워지는데 걱정되기도 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시기고 혹시 오빠가 가서 거기 누가 있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집 주변으로 두 군데 빈집이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이렇게 내용이 왔어요. 이건가? 초록집 이거야? 잠깐만 텐트, 텐트. 뭐야 이거? 안에 텐트가 있어. 이 도로운데 텐트가 있다면 뭐야 진짜 살아서 그런거야? 뭐야? 2019년 9월 29일 스타토 고 정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하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5분 앞당겨주세요. 말했습니다. 또치 형 또치 형이 왜 여기 또치 형 사진이야? 미치겠다 여러분들 솔직히 진짜 자꾸 신경 쓰이네 아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별거 없으니까 잠깐 아까전에 거기 초록집 한 번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진짜로 누가 사나 안사나 확신만 안... 사람 소리는 주변의 민간 소리 같아. 계십니까? 계세요? 계세요? 이거 사람이 안에 있으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퀴즈 아닙니까? 당신 누굽니까? 누구예요? 뭐야? 잠깐만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사람 아니야? 어? 당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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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해 나 안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들 오빠들 말하는데 이거.. 귀신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인정? 이거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부적을 하나만 태워놓고 나머지 한국 갔다가 그때 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까지는 인정해 주실랍니까? 부적 냄새 맡으니까 어때?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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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갈 때마다 진짜.. 왜 그러냐.. 갈 때마다 여기 진짜.. 누구야? 방금 누구 지나갔어? 스샷 준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까 텐트에 있던 집 자꾸 신경 쓰여 죽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일단 저기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누구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마.. ... 잠깐.. 나 뭐 건드렸다.. 왜 이따가..? 왜 이따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따가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나갈게요.. 조금만 이따가 나가겠습니다.. 화 푸십시오.. 조금만 이따가 나가겠습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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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 텐트에 관심 없어요 메이커이 아니잖아요 저는 땡오롱 땡오롱 아니면 땡배야 그거 씁니다 별로 맘에 안들어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저 모자 가져갈거에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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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들린다 흐흐흐흐 불편해 불편해 흐흐흐 Ə boş лед Camera 뭐야?! 도망가지마 마이코!! 자, 댐베이 하나 드릴테니까 일단은.. 잠깐만 여러분들.. 잠시만 뵐게요 이제 화 좀 풀리셨습니까?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매매 안되십니까? 매매 안되십니까? 뭐가 저의 행동이 못마땅하셨습니까? 저의 행동이 못마땅하셨습니까? 이러면 내가 더 빡치지 뭐야? 지금 저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저하고 장난해요? 맷돌 선잡이를 어휘라고 그럽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요 어휘가 없네? 여러분들 유아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휘가 없네? 진짜 자세한 쟈하는 테마 어휘가 없네요 어휘가 없네요 어휘가 없네요 이거.. 어이가 없네 알림 설정까지 어이가 없네